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볶음이 북적 물렁어리 뒤틀어져 물렁어리 뒤틀어져 꼴꼴 꼴꼴 세 박자만 가는 거예요. 꼴꼴 시작 꼴꼴 뒤틀어져 뒤틀어져 꼴꼴 뒤틀어져 꼴꼴 뒤틀어져 산이 울렁거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떠나간다 떠나간다가 일곱 번째 박이에요. 일곱 번째 박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한 박을 쉬고서 여덟 번째 박에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시작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메로 가자 한 말 치고서 두 번째 박에서 어디 메로 가자 한 말 다시 어디 메로 가자 한 말 아마도 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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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내로구나 요러거는 경치가 또 있나 요러거는 경치가 또 있나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벗금이 벗쪽 불놀이 뒤틀어져 벗금이 벗쪽 불놀이 뒤틀어져 꿀꿀 뒤둥그러져 꿀꿀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떠나간다 오디메로가자 치고 나와야 되는데 오디메로가자 말 치고서 오디메로가자 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벗금이 벗쪽 불농거리 뒤틀어져 벗금이 벗쪽 물농거리 뒤틀어져 꿀꿀 뒤둥그러져 꿀꿀 뒤둥그러져 꿀꿀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로가자 두번째 빡 어디메로가자 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벗금이 벗쪽 불농거리 뒤틀어져 벗금이 벗쪽 불농거리 뒤틀어져 꿀꿀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로가자 말 두번째 빡에서 어디메로가자 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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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벗금이 벗쪽 물농거리 뒤틀어져 벗금이 벗쪽 물농거리 뒤틀어져 우르르르르르 꿀꿀 뒤둥그러져 우르르르르르 꿀꿀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돌아간다 산이 울렁거려 돌아간다 돌아간다 어디 메로가자 말 두번째 빡에서 어디 메로가자 말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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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갖고 딱 끝을 냈는데 이거 외에도 좀 안 되고 어려운 데 있으면 거기를 내가 조금 강화해 드릴 테니까 안 되는 데 있으면 말해 보셔 삼양님은 어디가 잘 안 되셔? 저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 번씩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 번 또 다시 해볼까? 전체를 거기가 잘 안 돼 전체를 한 번씩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자 시간이 좀 널널하니까 박홍부도 해야 돼 응? 박홍부 응? 홍보 집터잡이 돼 어 집터잡이 그럼 주구받고 한 번씩 해도 돼 하고 그 뒤에도 넣잖아 왜냐면 그것도 다 배웠잖아 싹 배웠으니까 다 배워버렸을걸? 그냥 끝까지 하긴 했는데 오늘 그거를 한 번 강화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고구천변 내가 한 번 다 주고받고 해줄 테니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 장 다시 이미 한 거니까 고구천변 일륜홍 시작 고구천변 구상의 높이 떠 구상의 높이 떠 구상의 높이 떠 야한구구 자진 안개 하나 둘 야한구구 자진 안개 월봉으로 돌고 돌아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개 해 짓고 두번째 하나 둘 어장촌개 해 짓고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또 화난다 둔대고 또 화난다 둔대고 북병이 물에 둥실 북병이 물에 둥실 어룡은 잠자고 어룡은 잠자고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동정여천에 파시추 동정여천에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의기라 금색 주파가 여의기라 앞발로 벽팔을 띠고 담고 앞발로 벽팔을 띠고 담고 뒷발로 장랑을 탕탕 뒷발로 장랑을 탕탕 요리조리 저리요리 요리조리 저리요리 앙금 둥실떠 앙금 둥실떠 사면을 바라보니 네번째 빡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니 지광은 칠백니 다하광은 천일 세긴디 다하광은 천일 세긴디 전해무상 시비봉은 전해무상 시비봉은 전해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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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봉은 시비봉은 구름 밖 거가 뭘고 구름 밖 부가 뭘고 구름 밖 부가 뭘고 구름 밖 부가 뭘고 해외 소상어 일절리 은하아프 경이로다 고조나 너이 허여 고조나 너이 허여 이가 아홉 번째 맞아야 돼 고조나 너이 허여 고조나 너이 허여 동담으로 버려있고 동담으로 버려있고 권고는 어이 허여 권고는 어이 허여 이라고 둠실도 이라고 둠실도 다문전탈 밝은디 이번엔 세 번째 박이에요 다문전탈 밝은디 시작 다문전탈 밝은디 우연금도 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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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졌어요 우연금도 우연금도 끊어지고 끊어지고 다 버려 둥둥 가는 접에 조각당을 무광 속에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조각당을 무광 속에 조혜왕의 원혼이여 조혜왕의 원혼이여 고래 속에가 참신하여 고래 속에가 참신하여 첨봉 방안악을 바라보니 전봉 방안악을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 속 만경대 구름 속 박선이 불어있고 박선이 불어있고 질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질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대산 파물이 울차항 대산 파물이 울차항 산은 칭칭칭 돋고 산은 칭칭칭 돋고 고흥 스무풍의 야자파 고흥 스무풍의 야자파 푸른풍풍 깊고 푸른풍풍 깊고 먼 산은 우르르르르르 콕화는 점점 먼 산은 우르르르르르르르 콕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낙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낙 늘어진 잔목 펑펄진 떡갈 늘어진 잔목 펑펄진 떡갈 달에 몽동 칭농풀머르 달에 얼음 논 달에 몽동 칭농풀머르 달에 얼음 논 출릉수 버드리 벗남기 출릉수 버드리 벗남기 우미자 치자 가함대추 가진 과목 우미자 치자 가함대추 가진 과목 얼끌어지고 뒤틀어져서 얼끌어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침침 가함겼다 구부침침 가함겼다 어서는 돌아들고 배꾸는 분비 어서는 돌아들고 배꾸는 분비 갈매기 해오리 목팔이 원앙새 갈매기 해오리 목팔이 원앙새 강상 두루미 순마는 떼군이 강상 두루미 순마는 떼군이 수천자 기관어던 수천자 기관어던 수천자 기관어던 반수문전의 봉황새 반수문전의 봉황새 반수문전의 봉황새 양양장파 점점 무 양양장파 점점 무 사랑 다고 원앙새 사랑 다고 원앙새 칠월 칠석 은하수 칠월 칠석 은하수 다리 노타 로자기 다리 노타 로자기 보펄이 오린두스 칠금새 보펄이 오린두스 칠금새 따옥 따옥 요리조리 날아들지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지어다보니 만악은 첨봉 내려구보보니 백사지 땅 왜 구부러니 늙어간 장성 왜 구부러니 늙어간 장성 강풍을 본 이기여 강풍을 본 이기여 우 들구구구 구졸춤을 출제 구졸구구 구졸춤을 출제 신의 유순 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무리 쭈르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이 골무리 쭈르르르 저 골무리 콜콜 열의 혈두골무리 한 티로 합수거쳐 열의 혈두골무리 한 티로 합수거쳐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조 천방저 지방저 얼턱저 구조 방우리 벅크흠저 건너 평풍성에다 아주 콩콩콩마주 세륨 아주 콩콩콩마주 세륨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벅크흠이보 억쪽불렁어리 뒤틀어져 벅크흠이보 억쪽불렁어리 뒤틀어져 우르르르르 꼴꼴 뒤둥그러져 우르르르르 꼴꼴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돌아간다 산이 울렁거려 돌아간다 어디 메로가 잔말 두 번째 빵 어디 메로가 잔말 아마도 내로고나 아마도 내로고나 여러건 경치가 또 있나 여러건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고나 아마도 내로고나 아마도 내로고나 여러건 경치가 또 있나 여러건 경치가 또 있나 여러건 경치가 또 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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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는 왜이렇게 졸립되어 아이고 큰일났네요 저깡 다행히 아마도 띵이 아마도 띵이 아마도 띵이 아마도 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